아쿠아리움을 가려고 여기 코엑스에 왔거든요 국내 최다 상어 서식지? 대박 벌써 좋아 찐이야? 찐인가봐 안녕 티켓 포예로 오케이오 우리 유행이고 한국은 국은 이제 하실게요 혼자 키 잰다 키를 잰다고? 키를 잰다구?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해 야 160이네 아니지 아니지 여기니까 아니지 160 니모다 대박 우와 귀여워 얘네들이 뽀뽀해 얘네들이 귀여워 어 얘 무서워 얘 뒤에 흰색 흰색 아고야 아고 아고인데 물고기야 이상해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아고 있지? 어 너 눈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구나 일단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 발 봐봐 발 뭐야 이거 아니 진짜로 수영을 너무 잘하잖아 이거 포켓몬에 나오지 않아? 뭐 저렇게 맛있게 먹네 뭐야 이거 손 잡아 잡아 뭐야 이거 맛 없나봐 다른 거 잡아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뭐 아 진짜 웃긴다 얘 아 내 오 과연 아 호박이네 호박 아 호박 아니야 뭐야 뭐야 아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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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야 고구마 고구마 아 오 우우우아 아 아 왜 자꾸 오지 우리 먹을려고 나 먹을려고 양 로봇 또 장 다 찍어가지고 짠 안 돼. 쟤네 뭐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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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해 랩. 랩래. 랩래. 어? 지금은 코코랑 산책을 하고 있어요. 코코 보여드릴까요? 코코린과 함께 하는 특별한 빵. 코코린 빵땡이야. 안 된대. 오빠야, 산책 좀! 레타! 엔딩이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일요일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은 아니고 낮이 되었어요. 오늘은 코코랑 같이 강아지 수영장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강아지 수영장이 서울에서 진짜 크게 있는데 그게 저희 집 옆에 있거든요. 저희 지역? 응, 거의. 오늘은 강아지 수영장에서 노는 거를 같이 영상을 한번 담아볼게요. 지금 택시 타고, 지금 택시 타고 도그베이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코가... 집에 이렇게 구멍내가지고 얼굴 이렇게 빼꼼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캔네를 시켰어요. 근데 그게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원래 쓰던 가방으로 가지고 왔는데... 도그베이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빨리 도그베이 가는 걸로! 테크팅! 저희는 이제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도그베이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신나가지고 겁나 땡겨요, 겁나. 정말 신나가지고 avoiding 코코가 좀 흥분하면 다른 강아지 تھ서 놀자고 달려드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잠깐 동안 묶어서 좀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에 풀어줄게요. rea 노래 ostime infinity 네 모터야 가 제일 먼오가 포터야 화이팅 아 좋은가가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이구 잘하네 아이고 엄마 간다 우리 코코 잘한다 코코 일로 와야지 코코 엄마 간다 옳지 옳지 가자 가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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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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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이제 물놀이 하다가 배고파가지고 이제 뭐 사 먹으러 가고 있는데 그때 여기서 치킨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치킨은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지금 또 다른 거를 사 먹으려고 뭐 있는지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고고 저희 라면 하나랑 김치볶음밥 하나랑 핫도그 하나랑 콜라 주세요 걱정돼 이거 누가 보냐고 내가 보고싶어서 안되네 라면 두개 써야돼 너무 예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따뜻해 아 밥을 다 먹고 왔는데 해가 없어졌어 어? 갑자기 해가 들어왔어 뭐야 내가 말만 하면 이래 마지막 버스트 마지막 라스트 라스트 은하이가 알죠? 1년 정도 열고 집에 가는 걸로 Dynasty 어 야 타이배 어 갑자기 유아 부산 꿀맛 아, 맛있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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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야! 나는 이제 대충 쉬고 나왔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거 보여드릴까요? 히힛! 짜잔! 히힛! 미쳤다 진짜! 너무 심하지 않나요? 코코야! 아이고! 내가 있어? 코코 털어! 털어! 옳지!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다시 집에 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힘든지 안 나오네 원래 이렇게 주말에 노는 그런 섞여있어? 아니 아닌데? 회사 다니고 하니까 주말밖에 놀 시간이 없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서 여기 아니다 조금만 더 학교에 가르쳐lassen 또 저한테는 또 물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거기에이 있어